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는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겠지만 아마 마음속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어떤 신앙의 종교가 믿을만한가, 진리인가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진리이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과 비교해 봤을 때 저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이다라고 우리가 믿을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믿고 따를 때는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면 그것을 굳이 따를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압니다 예를 들면 무슨 담백히는 것은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많고 담백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진리라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즉, 어떤 것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지금 운동을 하면 몸도 피곤하고 귀찮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것들 여러 가지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더 낫다라고요 나에게 실질적으로는 유익한 것이 불이익보다 많다고 생각하면 그걸 믿고 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마지막으로 되면 자 그러면 유익한 것까지도 알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믿어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구원의 얘기가 나오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레센테이션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인가 누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인가 진리인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론, 진화로 그 외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류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발전해왔나?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가서 그 다음에 왜 사는 이유는 무엇이고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죽은 이유는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될 텐데 즉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창조론이 가장 중요한 내지는 유일한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창조론이라고 제가 얘기할 때 꼭 기독교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신이 창조됐다는 것을 일반적인 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인데 어떤 많은 정병과 많은 문화에서 그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설명하는 거의 유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작 과학이 발전하고 특히 1800년대에 여러 가지 화석도 발견되고 그러면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내면서 진화론이 득세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전까지는 어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우주의 원인은 신으로부터다 라고 했었는데 진화론이 나온서부터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진화론으로부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무슨 유인원서부터 시작을 하고 조금 등이 굽고 키가 작은 유인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사진을 보면 인간이 진화를 해왔다 그러면 당연히 유인원과 비슷한 원숭이로부터 또 원숭이는 그것보다 좀 다른 것으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역으로 계속 해보면 나중에는 단순한 동물서부터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근데 그 인간까지도 됐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참 제가 그 전에 미리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그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기 두 분 뭐 이렇게 뭐 생물학을 뭐 우학도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다루기가 좀 조심스러운 주제인데 그냥 제가 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아니 뭐 중간에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틀렸다거나 좀 이상하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그래서 다음에 많이 다른 곳에서라도 얘기를 할 때 그 저도 이제 정정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혹시 뭐 좀 이상하다든가 잘못된 게 있다든가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믿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고 읽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창조론하고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실은 그 특수의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서부터 사실은 그 진화론은 반대를 하죠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산식사슬 성경의 첫 구절에서부터 그 과학 내지는 진화론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창색 일자일절을 믿을 수가 있으면은 사실은 믿음을 갖기가 비교적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온 우주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면은 성경이 나오는 그러한 뭐 사소한 기적 같은 거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 살리고 뭐 물을 뭐 포도주를 먹는 거 이런 건 일도 아니죠 우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으면은 그 외 여러 가지 뭐 성육신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사랑 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놓은 것까지 다 일을 믿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진화론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기독교의 현대인의 사상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해악을 많이 끼쳤죠 그전까지는 그 창조론 신이 그 온천지를 창조했다가 유일한 설명이 있는데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 신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자연적으로 진화론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갖고 왔더라는 얘기죠 더 이상 신 없이도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신을 필요하지 않은 인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것이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진화론이 틀리다고 그래갖고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뭐 창조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창조론 왜 어떤 절대적인 그 능력 있는 지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가 이 우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은 왜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진화론은 뭐 여기 생물학도 공부하셨고 저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지만은 제가 본 바로는 단세포 생물로부터 인간으로 허랜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돌연변이라든가 적자생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연적 선택, 매트로 셀렉션에 의해서 즉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방향성 없이 랜덤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윈 시대 이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라고 믿게 됐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도 진화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지라도 이것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진화론이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설마 교과서에 사실이 아닌 걸 썼겠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사실은 그 교회에서 배운 거랑 그 갈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진화 매크로 이볼루션하고 소진화 마이크로 이볼루션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소진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내에서의 어떤 변화 그런 거는 가능한데 대진화 종을 넘어서서 어떤 그 변화는 발견된 적도 없고 화석의 발견이 없다라는 얘기고 이런 점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진화는 가능한데 대진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왜 자연적 선택, 진화론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은 대진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제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 이볼루션 같은 종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다 지금 개의 종류에요 그러니까 종 내에서는 우리도 아시잖아요 브리더나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종 간의 교배를 통해서 다른 종들이 새겨나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개의 종들이 있습니다 가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종을 벗어나서 다른 종 간의 어떤 이런 교배 외에 가지고 새로운 종이 탄생하거나 그러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호랑이랑 사자가 잡종인 것 라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옛날에는 자연 농업이었죠 거기에도 그런 거 있으면 있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종 간의 교배를 한 경우에는 그것에서부터 태어나는 그런 종은 생식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거라고 하는 것은 암컷 호랑이와 수컷 사자의 잡종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은 암컷두그로구 수컷두그로구 둘 다 생식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컷이라고 얘기하면 정자가 없거나 아주 적다라든가 암컷 같으면 생식능력 자체가 없다라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라이거와 라이거가 다시 2차적으로 교배를 해가지고 더 그 자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세는 보면은 암마라고 수당라귀하고 사이에서 난 잡종인데 마찬가지로 그 수컷은 정자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생식능력이 없다라고 그래서 노세와 노세 사이에서의 교배 위에서 그 노세의 새끼는 보통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다른 종간에 교배 위에서 생겨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생식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후손을 그 종간에는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본 바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불가역적인 그 복잡성 Irreversible Complexity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수많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조금씩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복잡한 인체기관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은 이 이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거는 차일스 다윈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에서 본인이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복잡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가지고는 생길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 이론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는데 컴팩트카가 있고 그 빅세단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컴팩트카에서 빅세단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진화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하는 거니까 컴팩트카에서 피스톤 사이즈만 바꾸고 그 다음에는 실린저 사이즈만 바꾸고 그 다음에는 샤시의 사이즈를 바꾸고 등등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컴팩트카에서 빅세단을 만들기 위해서 실린더 사이즈만 크게 한다 거기를 들어가지도 않죠 작동을 안 하죠 지금 뭐예요? 우리가 컴팩트해서 빅세단이 되려면 디자인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품들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서 한꺼번에 일시의 만들어야만이 그런 빅세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체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복잡한 기관이 있는데 그 중간에 과정을 진화로는 거쳐가면서 한다라는 건데 그 과정이 높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아니 기관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어떤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어떤 기관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제가 본 책에는 설명이 많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게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 진화에서 발전해 가지고는 그렇게 복잡한 기관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전에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죽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됐는다는 거죠 그 세포가 죽든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캄브리기아 대폭파 이게 대폭파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빅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화석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모든 종들의 화석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진화가 아니라는 거죠 진화는 조금씩 조금씩 변해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석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화석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초적인 그런 어떤 동물의 화석은 굉장히 오래되어야 되고 인간의 화석이라든가 아니면 그 고등동물의 화석은 가장 최근에서부터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석의 그 어떤 단순한 게 오래되고 복잡한 게 최근이고 누가 또 누죽박죽일 뿐만 아니라 캄브리기아 대폭파는 오늘 일시에 모든 종들의 화석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 몇십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그것을 24시간이라는 타임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면 캄브리기아 대폭팔은 1분 안에 지구 역사를 24시간이라고 하면 1분 안에 모든 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진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순간에 빵 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캄브리기아 대폭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조사하면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진화론이나 여러 가지를 비판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세 가지는 예를 들었는데 진화론은 사실은 그 영역은 찰스 다이미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예를 들면 유인원석도 시장에서 예를 들면 원숭이선도 이런 걸 얘기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의 화석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그 진화론이라는 영역은 유기물에 대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그러니까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단세포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일부서블 컴플렉시티 불가역차 복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단세포 하나가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거기서부터 어떤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점점 발전해서 인간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것보다는 더 애써않을래 유기물은 무기물서부터 됐을 텐데 그러면 그 어떻게 무기물이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됐는가 서부터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그건 원숭 초부터 시작을 하면 뭐 그런 거죠 메탄가스라든가 초기 대기가스로 메탄이라든가 암모니아가스로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무기물서부터 어떻게 유기물이 됐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은 어디서부터 만났냐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 사실 진화를 설명한다고 하면은 뭐 이 부분도 사실은 그 패션 러브라는 거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 근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진화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신화라는 입장이고 믿는 사람 입장이니까 진화를는 어차피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과학을 좀만 조금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도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랜덤 유테이션이나 내추럴 셀렉션 그러니까 진화에 의해서 그 복잡한 생명체가 생겼다라는 거 설명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틀렸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잘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패션업을 하다는 얘기는 합니다 단순히 그냥 교과서에서 오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게 좀 링크를 걸어넣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테스티모니에도 있고요 이 다운로드를 한다를 보면은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여기에 사인업한 과학자들의 리스트 그래서 저기도 보면은 제가 조사했을 때만 해도 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학자들이 다 보시고 말고도 PhD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다 사인업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그냥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많은 과학자들도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 진화론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화론에 대한 얘기는 좀 했고요 그래서 진화론은 단순히 그냥 믿을 수만 있는 그 학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그 어떤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고 실제로 이제 창조라는 그런 과정을 고쳐야 되겠는데 네 그러면 설계이론이라고 디자인 수열이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왜 어떤 그 지적이고 무지가에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한 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된 모든 것에는 그것을 있게 한 지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그 아듬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된 뭐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랜덤하게 발전해서 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는 이런 겁니다 바닷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곳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것은 누가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자연의 바다의 풍화작용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지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알러비유라는 것 그리고 특별한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쓰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이렇게 단순한 정보, 단순한 걸 가지고도 우리는 절대로 이게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쳐도 자연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디자인된 어떤 것들이 모양이 있는 인간같이 이렇게 복종하는 것들이 랜덤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 가지인데 논증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우주정적 논증이 됩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별 악의 원수가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만약 우주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면 어떻게 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한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한대의 시간이 있으면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진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한대라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수학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무한대의 공기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무한대의 공기돌이 있다 자, 그런데 그 공기돌은 어떤 사람이 무한대의 공기돌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었어요 자, 그럼 무한대의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제로죠 다 줬으니까 자, 그다음에 무한대의 공기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구중에서 일렬로 세워놨을 때 기준으로 해서 짝수의, 짝수 번호의 공기돌만을 어떤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면 역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답이 어떻게 돼요? 아래에 있는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의 공기돌에서 짝수만을 줬더라도 그 홀수는 남잖아요 그런데 그 홀수가 역시 무한대니까 자, 또 하나는 무한대의 공기돌을 쭉인데 세워놓고 그 중에서 1, 2, 3번은 내가 킵하고 4번서부터 나머지를 다 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학적 공식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런데 그 경우에 답은 뭐해야 돼요? 3이 되죠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그런데 답이 다 틀려요 제로인 경우도 있고 유한수인 경우도 있고 무한대가 되는 경우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론적이란 얘기는 수학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 수학 내에서만 읽으면 되는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시작의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래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만든 그 발표는 일반 상대성 이론도 이것을 근거를 통해 가지고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만한 경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관측을 통해서 운야계가 점점 팽창하고 멀어지고 있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반대로 추락하면은 그 전에 시작점이 있었고 그것을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론적인 원정을 통해서도 시작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우주는 시작하는 시장의 시작이고 따라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당연히 그 많은 종교에서는 그 원인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학적 증거 생명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맞춰져야 되는 물리적인 우주론적 변수가 30개가 넘는데 그 30개가 넘는 것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파인트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표현을 런던할 위에 서 있는 듯 듯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예로 들자면은 만약에 그 중력의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눈금이 쭉 굉장히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펼쳐져 있는 어떤 눈금 내에 중력이 딱 어느 한 수치를 가르치고 있다 중력이라고 하는 우주 상식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말했듯이 그게 뭐 그게 우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펴져 있어 그 어느 레벨에서 이제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1인치만 만일 그 현재의 값에서 벗어나도 그 우주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다 우주의 생명체는 제외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그 정일도가 10에 53승분의 1도가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맞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의 질량 같은 것도 만약 그 질량이 7백분의 1만 많이 늘어났더라도 별이 핵융합을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데 빛이 없었을까 있을 수가 없었겠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조사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인데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제가 지금 잘 설명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변수들이 보면 굉장히 미세하게 맞춰져 있고 그거에서 조금만 벗어났더라도 그 우주의 존재 내지는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약 동전을 50번을 던져가지고 만약 어떤 사람이 내기를 하는데 50번을 던져가지고 50번이 전부 앞에만 나오면 내가 예를 들어 1000분을 주겠다 100만불을 주겠다라고 내기를 한다고 해요 내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동전을 던졌는데 50번이 계속 앞면만 나왔어요 자 그럼 그 결과를 보고서 어떤 사람이 아 정말 나는 운이 없구나 그 랜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50번이 다 나와 내가 적군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내기를 한 사람이 그 동전 던지는 사람이 사기를 쳤을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전을 50번 던져가지고 앞면만 나옵니다 우주로 중 4인술들이 30개가 넘는 것들이 굉장히 파인술되어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렇게 우연히 자연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동전 던진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이 사기를 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즉 우주에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알고서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어 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측면은 천문학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내에서의 어떤 태양계 위치라든가 태양계 내에서의 어떤 지구 위치 지구와 달과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별 중에는 분명히 뭐 그 지구와 같이 생물체가 존재하기에 뭐 괜찮은 별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많은 것을 다 존재하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게 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 태양계를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 위치라는 게 잘 그 적당한 위치에 잘 왔다라는 그런 얘기죠 다음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하면은 제 커서가 보이나요? 네 근데 은하계 우리가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선형으로 됐다는 게 굉장히 그 은하계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안정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랜덤한 모양이 될 수 있고 원형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태양계가 은하계의 행위에서부터 가까우면은 이 부분에 이제 질량도 높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그 별들의 폭발 이런 거 되게 영향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하다못해 태양에서의 어떤 우주선 같은 것만 조금만 변해도 막 지구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너무 바깥에 있었으면은 마찬가지로 무거운 원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태양계 내지는 아닌 지구처럼 딱딱한 걸 만들 수 없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띠 안에 있는데 이렇게 밀도가 있는 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밀도가 없는 데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적당히 거리도 있으면서 다른 변들로부터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에서 이제 위치를 말씀하시는데 그 태양계를 기준으로 하면은 태양계에 있는 그 행성들은 그 다 원형으로 돕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짱구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다 원형으로 돈다는 것은 그 서로 행성 간에 그 간섭이 별로 없이 유지라면서 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것은 타원형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큰 별이 타원형이다라고 하면 그게 지나가면서 이제 다른 가까운 별이랑 가까이 지나갈 때는 영향을 줘가지고 배도를 바꾼 것 같은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마찬가지로 그런 안정적인 것 때문에 지구의 배도도 태양을 주위로 굉장히 원형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원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온도의 차가 많이 나타나지가 않죠 만약 타원형을 그리면은 태양에서부터 멀어질 때는 굉장히 춥고 그 축단이 굉장이라는 표현으로도 불가능한 그렇게 추진 거고 너무 가까워지면은 또 이제 뭐 말투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온도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죠 원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하여튼 뭐 태양이 적당히 아니 지구가 적당히 태양계 내에서 안쪽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그 행성이나 이런 것들 아니 그 뭐라 그래야 소밋?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태양계로 두었을 때도 다른 그 행성들이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의 사이즈 그 다음에 태양의 온도 뭐 이런 것들도 그 생명체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달 같은 것도 보면은 그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서 지구처럼 그 큰 그 뭐 달? 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없죠 다른 목성이나 아니면 뭐 토성과 다른 것들도 보면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작죠 달이 그렇게 그 크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중력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조력 뭐 조수 간만의 차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지구도 보면은 지구 안에 보면은 그 단단한 핵 바깥쪽으로는 어떤 액체 상태의 철이 이제 대류 형태로 해서 이제 그 흐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구 자체가 자기장을 띄고 있고 그런 자기장 때문에 외부의 어떤 그 우주선이나 이런 거에 어떤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좀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누군가가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지구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고 루야계를 놓고 그 안에 태양계를 놓고 지구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달 그 다음에 뭐 지축 뭐 23도 기울기 뭐 그 달에 다 영향을 하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그 설계자에 의해서 잘 디자인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적 증거는 이제 좀 전에도 얘기하는 그 꽃 같은 얘기가 다시 될텐데 그 인간의 몸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윈 시대에는 사실은 그 세포 인해의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과학이 그런 것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뭐 세포는 어떻게 뭐 적당히 생기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뭐 잘 세포 분열 같은 건 이제 그 흥미경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이제 구더기 같은 게 생기는 게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생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시즌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생활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 세포 안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무슨 아미노산이 뭐 DNA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러한 이제 DNA 그리고 아미노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단백질 분자 세포를 얘기하는 것도 지금 아니에요 단백질 분자를 하나를 만들려면은 그게 자연적인 어떤 그 그 그러니까 진화라고 해서 얘기하는 자연적인 그 확률에 의해서 그 단백질 분자가 생성될 확률이 이렇게 10에 125승분의 1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운트를 다 해가면서 이렇게 영화를 다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단백질 분자가 얘기를 했어요 아직 세포까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가서 무슨 뭐 간단한 뭐 뭐 간단한 생물 해서부터 지금 동물 뭐 사람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단백질 분자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자연적인 그러니까 진화론이 얘기하는 자연적인 오랜 시간에 걸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여기서부터 세포가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단세포 생물이 되고 뭐 간단한 생물이 되고 거기서부터 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네 의식의 증거 의식의 증거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만일 인간이 심정이 진화에 의해서만 본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라는 거죠 감각이라든가 생각, 감정, 욕구, 신념, 자유 이런 것들 제가 그 이 프레젠테이션의 밑에 노트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그 진화론은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설계, 디자인의 가설인데 저희가 우주론적으로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의식 이런 것들을 처음에 써봤는데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과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진화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파인튠 됐다든가 아니면 잘 맞춰져 있다든가 누가 정말 디자인한 것처럼 이렇게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어떤 절대자가 그러니까 그 우주를 설계하고 실제로 창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연히 기독교의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지만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어요 사실 정확히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지적인 인간의 차원을 넘는 지적인 존재가 이것을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자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속성이 천지 만물에 다 되어 있다는 거고 디자인 설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팀매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절대자가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기독교를 아마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신앙의 요체는 증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믿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과학과 대조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과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 간에 토론을 하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학의 영향을 얘기를 하는데 신앙을 집어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리가 틀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과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 마음이 과학이 신앙을 앗아간다고 말할 것이다 과학을 제대로 연구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임스 튜어라인 과학자가 얘기할게요 또한 조제코인이라는 천체 물리학자는 우주에 대해 배우는 어떠한 내용도 우리 신앙을 위협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을 풍성하게 할 뿐이다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그 인데 경이로움을 보면서 우연으로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이지 제임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설계자의 전체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제 그 절계자는 창조주가 되겠죠 우주의 원인이다 그리고 아까 쯤에 그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가 창조를 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은 자조라는 수준인 분이고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차원 우리가 아닌 우주 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설계자의 정체는 그 차원을 벗어나는 영역 밖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은 어떤 그런 절대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차원을 벗어난 절대자 그래서 그 분은 내 차 자존하며 언제나 있고 시간을 초원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밀루치제하고 의지와 자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다는 것은 여기서 엄청나다는 걸로 표현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여러 가지로 봤는데 요즘은 진화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이다라고 믿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론이다 실제로는 그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이다라는 얘기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설계자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주가 지탱하고 존재하고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사실인가 진리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독교에서는 어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참여하신 그런 분이고 바로 그 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하는 설계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자체가 믿을만 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내 말씀 드린 것처럼 질문은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이더라도 하더라도 So what?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그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